안녕하세요. 조창인 작가님의 길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봉산동 1306-12 마침내 거기 엄마의 주소가 있다. 붉은 벽돌의 2층 집이다. 복덕방 할아버지는 벽에 붙은 커다란 지도를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말해주었다. 제일 교회부터 찾아야 한다. 교회에서 일회 슈퍼를 끼고 오른쪽 골목길로 들어가거라. 거기서 두 번째 집이겠구나. 승우는 다시금 주위를 둘러본다. 제일 교회와 일회 슈퍼. 그리고 두 번째 집. 소리쳐 부르면 당장이라도 엄마가 대문을 열고 달려나올 듯하다. 골목 입구에서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거기 맞아? 승우는 크게 두 번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연희는 머뭇거릴 뿐 다가오지 않는다. 조금 전까지 손뼉을 치며 기뻐하던 연희다. 승우는 다가가 손을 잡아 끈다. 잔뜩 겁을 집어먹은 얼굴로 연희가 따라온다. 대문 옆 초인종을 누르려다 승우는 손을 거둔다. 거짓골로 엄마 앞에 설 수 없어. 승우는 아랫입술을 깨문다.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었다고 일부러 광고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거짓골로 나타나 엄마를 속상하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연희의 오리털 코트를 벗긴다. 연희의 뺨에 남아있는 눈물 자국을 소매에 침을 묻혀 닦아낸다. 삐딱한 모자를 바로 씌워줄 때 승우는 흙 먼지라도 들어간 것처럼 자꾸만 두 눈이 따끔거린다. 승우는 깊게 숨을 내쉰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초인종을 누르자 바닥에 질질 끌리는 슬리퍼 소리가 들려온다. 엄마의 발걸음은 아니다. 엄마는 얼마나 멋지게 걸었던가 언제나 사뿐사뿐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대문이 열린다. 세 마리의 새끼를 한꺼번에 품고 있는 어미 캥거루처럼 엄청난 배불뚝이 아줌마가 나타난다. 너희들은 누구냐? 묻고 나서 아줌마는 늘어지게 하품을 깨문다. 엄마를 찾아왔는데요. 엄마를 왜 여기서 찾냐? 승우는 편지 봉투를 내민다. 팔 시위를 당기는 모습으로 아줌마는 멀찍이 손을 뻗어 봉투의 주소를 쳐다본다. 주소는 맞다만 정명애라는 이름은 못 들어봤다.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이라 여섯 가구나 산다. 일일이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 현재 여기에 살고 있다고 하든? 승우가 선뜻 대답을 못하자 아줌마는 다시 봉투를 살핀다. 3년 전이구나. 그렇다면 여기 살지 않는 게 확실하다. 3년 넘게 세들어 사는 가구는 하나도 없으니까. 승우는 연희의 손을 힘주어 쥔다. 그러나 연희를 제대로 쳐다볼 수 없다. 이미 연희의 눈에서 뚝뚝 눈물이 떨어지고 있으리라. 아줌마가 승우에게 묻는다. 어디서 왔니? 서울에서요. 멀리서 왔다며 아줌마는 혀를 찬다. 혹시 이상한 사람 중에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엄마에 대해서 말해봐라. 승우는 엄마를 떠올리려 귀를 쓴다. 발버둥을 친다. 제발. 제발. 그러나 엄마의 모습은 오랫동안 닦지 않은 유리창 건너편처럼 흐릿하기만 하다. 엄마는 너무 멀리 있다. 엄마 편에서 다가오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생각마저 든다. 코에... 코에 사마귀가 있어요. 사마귀가 얼마나 크냐? 엄마는 화가 나면 코를 실룩거리는 버릇이 있다. 그럴 때면 코끝에 사마귀도 덩달아 살짝살짝 움직인다. 사마귀가 얼마나 크냐니까? 승우는 더디게 고개를 젖는다. 아줌마가 절레절레 고개를 흔든다. 그래서야 어디 엄마를 찾겠냐? 아줌마가 엄마를 알고 있어도 아무리 엄마와 친한 사이라고 해도 코끝에 좁쌀만한 사마귀까지 알아차릴 수는 없다. 승우 자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같은 사마귀. 아이고 난 모르겠다. 아줌마가 대문을 닫으려 할 때다. 연희가 승우의 손을 잡아당기며 급하게 말한다. 사진 사진!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다. 왜 그렇게 중요한 걸 까먹고 있었을까? 승우는 배낭 속에서 사진을 꺼낸다. 한참 동안 사진을 들여다보던 아줌마가 드디어 입을 연다. 지하방에 살던 여자? 그래 그래 생각난다. 나한테는 자식 달려있다는 소리를 안 했는데 엄마가 분명하냐? 승우와 연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인다. 아줌마가 유심히 승우의 얼굴을 살핀다. 그러고 보니 눈매가 비슷한 듯도 하구나. 아줌마의 눈길이 연희에게로 넘어가고 고개를 갸웃거린다. 헌데 어제 딸은 영 딴판이구나. 승우는 재빨리 묻는다. 언제 이사갔어요? 1년을 채 못 채우고 이사갔지 아마? 어디로요? 글쎄다. 우리는 꼭 엄마를 만나야 돼요. 벌교라든가 고흥이라든가 고향으로 간다는 말을 들은 것 같구나. 어쨌든 들어올 때는 혼자였는데 이사갈 때는 둘이었다. 하나가 둘이 되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당장 궁금해할 문제는 아니다. 승우는 아줌마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눈빛으로 숟가락 중 간단히 휘어버리는 초능력자처럼 아줌마의 생각 속에서 엄마의 발자취를 찾아내고 싶다. 전입신구도 안고 살았으니 동사무소에 기록이 남아있을 리도 없고. 어미가 돼서 어찌 어린 것들 버리고 따로 나왔을까? 혀를 차는 게 아줌마의 취미이자 특기인 모양이다. 엄마, 고향에는 가봤냐? 아니요. 참, 딱도 하구나. 고향이 어딘진 알고 있냐? 승우는 고개를 끄덕인다. 엄마의 고향도 모른다고 하면 또 무슨 말이 아줌마의 입에서 흘러나올지 걱정이다. 어쩌겠느냐? 일단 거기로 찾아가 보는 수밖에. 세 마리의 새끼를 품은 어미 캥거루 같은 배를 좌우로 흔들며 아줌마는 대문 안으로 사라진다. 바람이 불고 빠르게 어둠이 밀려온다. 승우와 연희는 오랫동안 서 있다. 연희는 이제 울지 않는다. 울음이 진작 바닥이나 더는 울 수조차 없을까? 앞으로 울어야 할 일이 얼마든지 있어 미리 남겨두려는 속셈인지도 모르겠다. 돌아서기 전 승우는 까치발을 하고 대문을 넘겨다본다. 엄마가 살았다는 지하방이 어디쯤일지 궁금하다. 그 지하방 어디쯤에는 아직도 엄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것만 같다. 이젠 어떡하지? 어디로 가야 하지? 무엇이든 물어봐 줬으면 좋겠는데 때를 쓰고 투정을 부릴만 한데 연희는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물어봐야 소용없다는 건 벌써 알아버림 때문일까? 화를 내는 일조차 시시하게 느껴진 걸까? 어쩌면 엄마를 못 만나도 그만이야. 그렇게 포기해버렸을지도. 승우는 서너 발짝 뒤처져 걷는 연희를 돌아본다. 오빠 손! 손! 언제나 승우의 손을 찾던 연희다. 그러나 연희는 코트 속에 두 손을 푹 찔러넣은 채다. 어깨는 코끼리 두 마리를 동시에 올려놓은 듯 푹 꺼져 있다. 자장면 먹을래? 연희가 고개를 젖는다. 그럼 우리 떡볶이 사 먹자. 다시 고갯짓. 배 안 고파? 연희는 고갯짓조차 귀찮은 모양이다. 어쨌거나 자장면이나 떡볶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오빠! 불러놓고 연희는 한참 만에 말을 잇는다.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어. 엄마가 하늘나라로 가버린 것 같아. 그래서 엄마를 만나려면 연희도 하늘나라로 가야 되나 봐. 하늘나라로? 되물르며 승우는 갑자기 공중으로 붕 떠오르는 느낌이다. 나쁜 생각이지. 당연히 고개를 끄덕여야 옳다. 그러나 승우는 세차게 머리를 흔든다. 엄마보다도 연희가 문제고 승우 자신의 생각이 틀렸기를 바란 때문이다. 길어야 석 달. 연희가 다 알면서 모른 척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승우는 연희를 쏘아보며 힘주어 말한다. 엄마는 안 죽었어. 엄마는 아빠랑 달라. 맞아. 맞아.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연희다. 그렇다고 승우의 말을 완전히 믿는 것 같지는 않다. 엄마는 고향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엄마 고향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승우는 대꾸할 말을 떠올리지 못한다. 누가 내 속을 알겠니. 엄마는 간혹 한숨 섞인 혼잣말을 하곤 했다. 하지만 한 번도 엄마의 속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승우가 너무 꼬마였기 때문일까. 속사정이 너무 복잡해서 엄마 스스로 밝히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아들이 엄마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 어쩌라는 말인가. 연희가 먼 데를 바라본다. 마치 먼 데에 엄마가 있기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승우는 연희를 따라 눈길을 돌린다. 둘 모두에게 너무 먼 엄마다. 엄마를 꼭 만나겠어. 결심하고 약속해도 먼 엄마에게로 가는 길은 보이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헐벗은 가로수가 바람에 머리채라도 휘어잡힌 양 흔들린다. 쓸쓸하다. 쓸쓸한 게 어떤 기분인지 승우는 알고 있다. 그러나 쓸쓸함 때문에 울고 싶어질지는 몰랐다. 승우는 연희의 손을 잡는다. 작고 깡마른 손이다. 연희의 손을 쥐고 있으면 참새와 악수라도 하고 있는 기분이다. 승우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횡단보도 앞에 섰을 때 뒤통수가 싸늘해지는 느낌이 든다. 승우는 막 가로질러 온 역황장을 돌아본다. 한 남자가 이쪽을 쏘아보고 있다. 누구일까? 어둠과 엇갈려 지나가는 사람들로 좀처럼 알아보기 힘들다. 오빠, 파란불이야. 연희가 손을 잡아당긴다. 승우는 재빨리 걸음을 옮긴다. 횡단보도를 건너 다시 돌아본다. 여전히 남자는 그 자리에 서 있다. 더 이상 이쪽을 보고 있지 않았지만 누군지 알뜻하다. 마지막 기차가 떠나고 대합실 문이 닫힐 차례다. 승우는 청소부 아저씨들에게 쫓겨나기 전 광장으로 나온다. 주름에 취해 비틀거리는 연희를 부축해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간다. 꼬마야! 그림자들이 빠르게 다가온다. 세 명이고 상호형 또래로 보인다. 그 중 머리카락을 온통 초록색으로 염색한 형이 승우의 앞을 가로막는다. 너희들 집 나왔지? 아니요. 초록 머리가 이빨 사이로 침을 찍 뱉고는 말한다. 노가리 까지 마! 이틀 동안이나 대합실에서 죽 때리는 거 다 봤어. 집 나온 게 아니고요. 승우는 엄마를 찾아가는 중이라는 말을 덧붙이기 싫다. 그러나 무슨 자랑거리라도 되는 양 말하는 연희다. 한쪽 귓볼에 탁구공만한 귀고리를 매단 또 다른 형이 묻는다. 너희 엄마가 어디에 있는데? 승우도 연희도 대답하지 않는다. 귀고리가 콧방귀를 끼고는 엄지와 검지로 동그라미를 만들어 보인다. 쩐 있냐? 없어요. 만약 뒤져서 나오면 백원에 싸대기 한 대씩이나? 조금은 있어요. 하지만 차비라서 형들한테 줄 수 없어요. 이 자식이 우리가 삥이나 뜯는 놈으로 보여? 승우는 곧 이어질 말을 알고 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빌려달라고. 다음에 갚으면 될 거 아니야. 이미 숱하게 당해본 일이다. 야, 막대기! 조롱머리가 턱으로 가리킨 정말 막대기처럼 삐쩍 마른 형이 불쑥 앞으로 나온다. 막대기가 승우의 어깨에 팔을 두르더니 속삭이듯 말한다. 우리 나쁜 사람들 아니야. 너희가 안 돼 보여서 말을 건 거다. 잘 때는 있니? 승우는 포장마철을 떠올리며 고개를 숙인다. 우리랑 같이 가자. 승우가 머뭇대자 초록머리가 다시 침을 뱉고는 말한다. 엉아들이 어엿비역에서 하는 말씀이다. 얼어 죽지 않으려거든 고요히 따라와. 몇 개의 횡단보도를 건넌다. 골목과 골목 사이를 또 몇 차례 지나친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3층 건물의 옥탑방에 도착한다. 초록머리가 승우의 머리통을 쥐어받고는 주머니를 뒤진다. 귀고리는 얼어 죽지 않게 해주는 대가라고 한다. 막대기는 다시 승우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아침에 갚겠다고 말한다. 초록머리와 귀고리가 승우의 돈을 동전까지 알뜰히 털어 밖으로 나간다. 홀로 남은 막대기는 이것저것 묻는다. 그러나 승우는 무릎을 베고 잠든 연희를 내려다보고만 있다. 막대기가 담요를 가져와 연희를 덮어준다. 동생이 엄청 피곤했던가 보다. 고맙다. 사흘동안 신문지를 덮고 자던 연희를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승우는 새삼스레 막대기의 얼굴을 쳐다본다. 막대기가 소리 없이 웃고는 막대기가 소리 없이 웃고는 묻는다. 승우는 간단하게 대답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 승우 편에서 못지않은 말까지 꺼낸다. 이제 어떻게 엄마를 찾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막대기가 청바지 뒷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낸다. 한동안 천장에 매달린 백열전부를 바라보며 연기를 뿜어댄다. 깊은 생각에 빠져있는 듯하다. 아니 생각이 너무 많아 그저 멍청하게 허공만 바라보고 싶은 모양이다. 승우는 막대기 곁으로 다가앉는다. 형은 왜 집을 나왔어요? 귀찮아서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게 좋아.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혼자서 살고 싶어해. 다만 용기가 없어서 엉겨붙어 살 뿐이야. 하지만 지금 형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내가 말하는 건 가족이야. 승우는 눈을 감고 해수내를 떠올린다. 참새처럼 조잘되던 해수. 해수의 머리를 어루만지던 아줌마. 부드러운 원장님의 목소리. 식탁을 내리비추던 레몬빛 불빛. 웃음소리. 따뜻한 공기. 초록머리와 귀걸이가 들어오자 술판이 벌어진다. 승우의 돈으로 고작 술을 사온 셈이다. 억울하다. 그런 식으로 돈을 써버리지 않았다면 아마 덜 억울했을지도 모른다. 삼촌한테 미안한 생각이 든다. 당장 내일 아침도 걱정이다.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삼촌을 만날 때까지 굶을 또리밖에 없다. 웃고 떠들고 마셔대는 그들을 쳐다보다 승우는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해수의 첼로 연주가 잔물결처럼 귀천에 밀려온다. 저것들 어쩔까? 어쩌긴. 당연히 삐꾸내로 넘겨야지. 삐꾸 얘긴 꺼내지도 마. 치사하기가. 거지 똥구멍에서 콩나물을 빼먹을 놈이라고. 삐꾸 말고는 다른 루트가 없잖아. 거느리고 있는 앵벌이가 열두 명이면 하루 수입이 최소한 수십만 원은 되겠지. 그런데 삐꾸 그 작자 왜 그렇게 짠 거야? 있는 놈들이 원래 더하잖아. 그나저나 지난번에는 제 발로 집 나온 애였잖아. 이번에는 엄마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하니까 어째 좀 찜찜하네. 찜찜할 거 하나도 없어. 어차피 누군가의 손에 의해 당할 일이니까. 잠결에 들려온 이야기다. 승우는 깊이 잠든 척 군다. 그러나 찬물을 뒤집어 쓴 듯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온다. 병원 근처 지하도 입구에 앵벌이 아이가 있었다. 석 달 열흘 세수를 하지 않은 듯 얼굴은 지저분했고 머리통에는 쥐가 뜯어먹은 듯 부스럼 자리가 듬성듬성했으며 기다랗게 자란 손톱 밑마다 새까맣게 때가 들어차 있었다. 아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앉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낯으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러나 아이를 지나칠 때마다 승우는 거의 빈 주머니였다. 어느 날 아이의 그릇에 동전을 넣었다. 몇 번 눈길이 마주친 적이 있었으므로 슬쩍 웃어주었다. 아이도 승우처럼 눈인사를 해올 줄 알았다. 잘난 척하지마! 너 같은 새끼 돈은 필요 없어! 아이는 소리치더니 동전을 집어내 승우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나도 자존심이 있어! 꺼져! 재수없으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고 있었다. 전른발이 병신이라고 놀려댈 때 누군가 등 뒤에서 부모 없는 자식이라고 수근거릴 때 해수가 급식 시간에 시금치를 갖다 줄 때 승우의 자존심은 엉망진창이 되곤 했다. 다음날 승우는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아이는 사납게 눈을 흘길 뿐이었다.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마찬가지였다. 병원을 오갈 적마다 아이 옆에 한동안 서 있었다. 아이에게서 어떤 말이든 하다못해 욕이라도 실컷 들어야 무거운 마음이 사라질 듯했다. 며칠이 지났을 때 드디어 아이가 입을 열었다. 내 이름은 형준이야, 박형준. 나이는 13살. 승우는 자신과 동갑이라는 사실에 놀랐다. 아니, 믿을 수 없었다. 형준이는 승우의 속마음을 읽은 듯 말했다. 아빠가 배부르게 먹으면 키 잘한다고 밥을 조금밖에 안 줘서 그래. 키가 커지면 왜 안 되는데? 멍청아, 키가 크면 별로 불쌍해 보이지 않잖아. 형준이는 앞에 놓인 그릇을 바라보다 덧붙였다. 어차피 가짜 아빠니까 내가 영원히 안 자라도 상관없겠지. 진짜 아빠는 어디에 있는데? 몰라. 난 내 이름하고 나이밖에 아는 게 없어. 지금도 배고파? 형준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승우는 다시 물었다. 도망가지 그러니? 몇 번 톡 꼈어. 그때마다 걸려서 죽도록 얻어 터지기만 했지. 포기했어. 뭐 톡 낀다고 좋아질 것도 없어. 가짜 아빠 말고도 날 못 살게 굴 놈들은 수두룩해. 어딜 가든 구걸해야 하는 일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이건 비밀인데 형준이는 주위를 여러 차례 두리번거린 후 속삭이듯 말했다. 앵벌이를 하면 좋은 점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잖아. 사람들이 쳐다보는 게 좋으니? 솔직히 기분 나빠. 그래도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생각해. 왜냐면 나는 엄마 아빠 얼굴을 몰라. 하지만 엄마 아빠는 나를 금방 알아볼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형준이는 만날 때마다 승우의 손에 500원짜리 동전 하나씩을 쥐어 주었다. 오락실에 가보는 게 형준이의 소원이었다. 돈을 감췄다가 들키면 가짜 아빠한테 죽도록 얻어 터지기 때문에 5,000원이 될 때까지 승우가 보관하기로 했다. 결국 형준이는 오락실에 가지 못했다. 3,000원이 되었을 때 다른 곳으로 옮겨간 탓이었다. 떠나기 전날 형준이는 말했다. 나 대신 놀아줘. 신나게. 신나게. 승우는 약속대로 오락실에 갔다. 3,000원을 몽땅 써버렸지만 단 한 번도 신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승우는 절반밖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었다. 형들은 오래오래 술을 마신다. 내일 당장 승우와 연희를 앵벌이로 팔아먹을 생각을 하면서도 웃고 떠들어대고 마셔대는 형들이 무섭고 끔찍하다. 정작 무서운 건 바로 사람이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사랑이 사라졌을 때 자신 뿐만 아니라 남도 상하게 만든단다. 할아버지의 말이었다. 하지만 사람을 무서워하며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승우는 몹시 서글프다. 날이 훤히 밝아서야 술자리가 끝이 난다. 방바닥에 함부로 나뒹고는 소주병처럼 형들은 아무렇게나 쓰러진다. 곧이어 코고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승우는 가만히 연이 어깨를 흔든다. 지금 빠져나가야 한다. 당장 일어서지 않는다면 영영 엄마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난 거지가 아니야. 구걸하진 않겠어. 승우는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 하루쯤 굶는다고 죽진 않는다. 그러나 연이가 걱정이다. 삼촌이 나타나지 않으면 내일도 별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오빠, 배가 고프면 왜 더 슬퍼져? 벌써 여러 차례 같은 걸 묻고 있는 연이다. 상대방을 괴롭히기로 작정한 물음이 아닌 줄은 안다. 그러나 승우는 괴롭다. 앞으로 반찬 투정은 절대로 안 해. 오빠가 주는 대로 다 잘 먹을 거야. 자, 약속. 연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민다. 승우는 연이의 새끼손가락을 물구러미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난다. 연이가 따라 일어설 기색이다. 넌 여기 가만히 있어. 싫어. 삼촌이 오면 어떡해. 삼촌은 안 와. 나도 같이 갈래. 승우는 연이의 어깨를 누르며 소리친다. 가만히 있으라고 했잖아. 연이의 커다란 두 눈에 금방 눈물이 맺힌다. 연이는 고집불통이다. 승우는 한 번도 연이의 고집을 꺾어보지 못했다. 연이가 고집은커녕 낑소리도 못하는 건 오직 아빠뿐이었다. 그러나 아빠는 세상이 없고 승우는 아빠가 아니었다. 처음으로 고집불통 연이를 꼼짝 못하게 한 셈이다. 고집이 꺾인 쪽은 연이인데 왜 승우 편에서 자꾸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 걸까. 언제까지 연이를 굶길 수는 없다. 창피하다는 건 그렇게 심각한 일이 아닐지도 모른다. 승우는 관광호텔을 돌아 연이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걸어간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관광호텔 앞이 유리하다. 그러나 연이한테 들키고 싶지 않다. 아빠의 장례식 자리에서 사람들은 말했다. 어린 것들만 어찌 사냐. 아이고 딱하기도 해라. 불쌍해서 어쩌누. 그때 승우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우리끼리도 살 수 있어. 연이를 잘 돌보겠어. 연이를 불쌍한 아이로 보이게 하진 않을 거야. 헌 옷이지만 깨끗이 빨아입혔다. 수시로 연이의 손톱과 귀 속을 검사했다. 학교 준비물도 빼놓지 않고 챙겨주었다. 그리고 어른들 앞에서는 일부러라도 명랑한 척해야 한다고 가르쳤다. 승우는 주위를 둘러본다. 망설이고 망설이다. 깊게 숨을 몰아쉰 후 택시를 기다리는 듯한 아주머니에게 다가간다. 저... 아줌마가 승우의 아래위를 빠르게 훑어본다. 이내 어깨에 늘어져 있던 가방을 가슴 쪽으로 당긴다. 배가 고파서 그래요. 없어. 저리 가. 승우는 돌아선다. 등 뒤에서 꼬마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엄마, 배고프다고 하잖아. 저런 애들한테는 돈을 줘봤자 소용없어. 나쁜데 써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건 저 애들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란다. 알았지? 항의하고 싶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될지 알 수 없다. 어차피 아줌마 같은 어른들은 자기 편한 쪽으로만 생각하고 싶어하는 법이니까. 두번째는 근사한 코트를 입은 아저씨다. 듣지 못한 척 아예 딴 데를 쳐다본다. 세번째, 네번째. 모두 부자처럼 보이는 아저씨 아줌마다. 한결같이 가난뱅이처럼 굵거나 귀찮은 낯이거나 신경질을 부린다. 달라진 점도 있다. 승우 자신이다. 처음에는 얼굴 위에 바퀴벌레가 백마리쯤 기어다니는 것 같았다. 조금씩 창피함은 줄어들고 있다. 창피함도, 거지가 된다는 것도 생각보다 훨씬 간단한 모양이다. 형준이의 말에 의하면 불쌍하게 보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게 된다고 했다. 승우는 언제든 울음을 터뜨릴 준비가 되어 있는 듯하던 형준이의 얼굴을 떠올린다. 이만하면 충분히 불쌍하게 보일 거야. 하지만 반시간이 지나도록 동전 한 입 얻지 못한다. 슬금슬금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오빠가 없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줄 아는 연희다. 일단 연희를 안심시켜줘야 한다고. 관광호텔 쪽으로 몸을 돌렸을 테다. 예희야. 허리와 무릎이 접힌 할머니다. 두 손에는 커다란 보따리를 들고 있어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위태롭다. 보따리 사이로 배추와 호박 따위가 삐죽 드러나 있다. 대단히 배가 고픈 모양이로구나. 승우는 대답하지 않고 푹 고개를 숙인다. 더 불쌍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곧 후회한다. 까맣게 때가 낀 할머니의 버선과 뒤축이 터져 실로 깨맨 고무신이 치마 밑으로 드러나 있다. 할머니는 보따리를 바닥에 내려놓고는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는다. 이어 꼬깃꼬깃 접힌 천원짜리를 내민다. 이거루 허기나 속이렴. 더 주고 싶어도 장사가 영 신통치 않은 날이로구나. 승우는 받고 싶지 않다. 받을 수 없다. 할머니한테 천원은 굉장히 큰 돈이라는 생각이 든다. 아니다. 천원이 크든지 적든지 상관없다. 승우는 벌써 돈보다 백배쯤 중요한 걸 받은 느낌이다. 할머니는 기어코 승우의 손에 천원을 쥐어주고 멀어져간다. 냉큼 달려가 보따리라도 대신 들어야 한다고 마음먹는다. 그러나 승우는 멀거니 서 있기만 한다. 초코파이 여덟 개와 우유 하나를 사들고 관광호텔 앞으로 돌아온다. 연이가 없다. 화단 턱에 엉덩이를 붙이고 가만히 앉아 있어야 할 연이다. 재빨리 주위를 둘러보지만 연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머릿속이 텅 비어버린 듯하다. 서 있기조차 힘들만큼 다리가 심하게 떨린다. 연이야! 연이야! 악을 쓴다. 그러나 목구멍을 코르크 마개로 틀어막은 것처럼 승우 자신에게조차 가늘고 아득하게 들린다. 구걸하는 사이 어느덧 어두워졌다. 어둠과 함께 추위가 몰려왔다. 연이는 어둠과 추위를 피해 먼저 대합실에 가 있는 것일까. 역으로 가려고 막 발걸음을 떼어놓았을 때다. 오빠! 등 뒤에서 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연이는 화단 안쪽 키 작은 나무 뒤에 있다. 반갑고 고마워 덥석 안아주고 싶은데 왜 화부터 날까. 거기 있으면 어떡해. 놀랬잖아. 연이의 얼굴은 눈물 범벅이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이라도 쳤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제일 소중한 사람이 바로 연이. 바로 너야. 그걸 까먹어선 절대로 안 돼. 승우는 분명히 말해주려 한다. 연이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온다. 다 봤어. 뭘? 오빠가 거지처럼 동양하는 거 다 봤단 말이야. 승우는 손에 든 초코파이를 내려다본다. 달리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다. 엄마도 못 찾고. 우린 이제 거지처럼 매일매일 동양하면서 살아야 돼? 매일매일은 아니야. 오늘만 그런 거야. 연이가 과연 믿어줄까? 상관없다. 그렇게라도 말해놓지 않으면 승우 스스로 견디기 힘들다. 승우는 우유팩을 열고 초코파이 봉지를 찢어내민다. 연이가 세차게 고개를 흔든다. 오빠, 우리 집에 가자. 이젠, 이젠 엄마 안 만나도 괜찮아. 엄마를 만나야 돼. 왜냐면... 그래야 널 살릴 수 있어. 그리고 우리 집은 벌써 없어졌을 거야. 가고 싶어도 따로 갈 곳이 없어. 우리한테는. 승우는 킹킹 허깨침을 해댄다. 춥다. 추운데도 이마에선 진득한 땀이 베어나온다. 자꾸 머리가 아파진단 말이야. 승우는 하루에도 몇 번씩 묻곤 했다. 머리 안 아파? 그때마다 고개를 가로줬던 년이다. 아픈 걸 들키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러나 거지가 된 승우 때문에 제 스스로 아프다고 말하고 있다. 왜 자꾸 눈물이 나오려는 걸까? 다신 울지 않겠다고 맹세해놓고 어쩌자고 마음껏 울고 싶어지는 걸까? 승우는 서둘러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는다. 오페소 동전은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다. 엄만 필요 없어. 오빠가 거지처럼 동량하는 거 정말 싫단 말이야. 점점 더 짙어지는 어둠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차가워지는 바람이다. 승우는 우유와 초코파이를 두 손에 나눠진 채 먼 하늘을 오래도록 바라본다. 삼촌이 담배 연기를 내뿜어 동그라미를 만들고 있다. 승우는 웃는다. 새의 부리처럼 뾰족하게 입술을 내밀고 있는 삼촌의 모습 때문이 아니다. 삼촌을 다시 만난다니 저절로 웃음이 흘러나온다. 앵벌이로 팔릴 뻔한 주제에 뭐 장안일했다고 실실 웃어. 삼촌이 좋았어요. 삼촌은 입주위를 일그러뜨리며 승우를 노려본다. 승우의 말이 별로 믿기지 않는 모양이다. 불만은 없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승우 역시 삼촌을 믿지 않기로 마음먹었으니까. 역 대합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승우는 초록머리 일당과 부딪혔다. 미리 와 기다리고 있었을까. 초록머리가 승우의 뺨부터 후려쳤다. 승우는 팔이 비틀린 채 대합실 밖으로 질질 끌려갔다. 겁에 질린 연희가 부들부들 떨며 따라왔다. 승우는 소리쳤다. 하지만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지나칠 뿐이었다. 광장을 막 벗어날 즈음 삼촌이 나타났다. 위기의 순간에 등장하는 영화 속 주인공처럼 말이다. 신랑이가 벌어지긴 했지만 오래지 않아 초록머리 일당은 물러났다. 삼촌은 담배를 바닥에 던져 발로 비벼 끈다.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고는 혼잣말처럼 충얼거린다. 앞으로 무슨 수로 살아갈지 네 신세도 참 딱하다. 삼촌마저 왜 불쌍한 아이로 보는 걸까. 승우는 젓가락질을 멈추고 삼촌을 바라본다. 넌 남보다 더 악랄해지지 않으면 안 돼. 어영부영 살아선 주야장창 이리 맞고 저리 걷어차이게 될 뿐이야. 악랄해야 돼. 연희가 대뜸 악랄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 승우는 나중에 가르쳐 주겠다고 한 뒤 다시 삼촌 쪽으로 눈길을 돌린다. 누가 널 때렸다고 치자. 어쩔 거냐. 남이 한 대 때리면 너는 죽기 살기로 두 대를 때려야지. 때릴 힘이 없으면요. 돌멩이라도 집어서 찍어. 그건 비겁해요. 싸움에서 비겁이란 건 없어. 무조건 이기고 봐야 돼. 그런 식으로 이기고 싶지 않아요. 아빠한테 맞을 때마다 승우는 자신에게 약속했다. 절대로 누구도 때리지 않겠다고. 연희가 지나치게 심통을 부리면 쥐어받고 싶은 적도 있긴 했다. 하지만 꾹 참고 약속을 지켜온 승우다. 맞는 게 어떤 기분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쪼다처럼 계속 당하고만 살래? 승우가 잠자코 있자 삼촌은 여러 차례 혀를 끈다. 때릴 힘도 없고 돌멩이를 들지도 않겠다면 깡다구, 옥이라도 부려. 차라리 더 얻어맞기 위해 대들기라도 하란 말이야. 절대 약한 모습을 보여선 안 돼. 한 대 맞을 걸 일부러라도 두 대, 세 대 맞아. 널 때리다 그놈이 지치면 그땐 네가 이긴 거야. 왜냐면 두 번 다시 너를 못살게 굴진 않을 테니까. 그놈은 틀림없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다. 저 새끼는 독종이니까 아예 건드리지 않는 편이 낫다고. 삼촌이 열 올려 말할 때는 다 이유가 있겠지 생각하며 승우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인다. 삼촌은 말한다. 세상은 온통 소록머리와 같은 무시무시한 사람들로 가득해서 내가 먼저 물어뜯지 않으면 어느 틈엔가 상대한테 뜯어먹히는 게 바로 세상의 법칙이라고. 그러나 삼촌에게 말해주고 싶다. 마술사 할아버지, 전도사님, 복지사 아저씨, 한지나 간호사 누나, 천원을 쥐어주던 가난한 할머니에 대해서 세상에는 무시무시한 사람만 가득한 게 아니다. 삼촌은 다시 새로운 담배에 불을 붙인다. 내 덕에 앵벌이를 면한 줄이나 알아. 앵벌이가 되는 순간 네 인생 종치는 거야. 고마워요, 삼촌. 어떻게 신세를 갚을래? 삼촌을 더 좋아할래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 피식 웃는 삼촌이다. 계속 하품을 해대는 연희를 바라보다 승우는 벌써부터 먹고 싶은 이야기를 꺼낸다. 그런데 우리가 잡혀가는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삼촌은 어깨를 움찔해 보이고는 대답한다. 호텔 건너편에서부터 쭉 지켜보고 있었다. 길을 건너면 간단하잖아요. 너건 몰라, 인마. 도망자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 삼촌이 리처드 킴벌처럼 노명을 벗기 전까지는 조심조심 움직여야 한다. 승우는 마음이 급해진다. 어젯밤 역광장에서요. 산동네에서 삼촌 찾던 사람을 봤어요. 삼촌은 입에 대려던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는다. 아니다. 탁자에 닿기 전에 술잔은 손에서 미끄러지고 술이 쏟아지고 똑, 떼구르르 탁자 위로 굴러 바닥에 떨어진다. 연희가 아프다. 포장마차 안에서 신문지를 덮고 자면서도 잘 견뎠다. 그런데 어찌 된 셈일까? 준자 누나 친구의 연립주택. 뜨끈뜨끈한 보일러방에 눕는 순간부터 끙끙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머릿속에서 덜덜 떨며 꼼짝 못하던 나쁜 세포들이 한꺼번에 만세 부르며 야단 법석을 떠는 모양이다. 어쩌다 눈을 뜰 때마다 승우는 웃는다. 많이 아파? 병원을 통틀어 최고의 엄살꾸러기라는 소리를 듣던 연희다. 그런데도 슬며시 고개를 젖는다. 다시 병원으로 돌아갈까봐 질에 겁을 내고 있는 것이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해. 차라리 입 다물고 가만히나 있을걸. 후회하면서도 승우는 묻고 또 묻는다. 어떡하니? 어떻게 해? 준자 누나는 발이라도 동동 구를 듯 안타까워한다. 혈 속을 다 썩이는군. 삼촌의 말이다. 섭섭하다. 그러나 아픈 사람을 보면 속이 상해서 괜히 마음에도 없는 소리가 나오게 마련이다. 병원에 데려가야 하지 않겠어? 준자 누나가 연희의 이마를 짚어본 뒤 말한다. 삼촌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병원에 가서 나아질 병이 아니에요. 말해주지 않았는데도 삼촌 스스로 알아버렸을까? 누구에게도 방법은 없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승우는 연희의 머리맡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 꾸벅꾸벅 졸다가 깜짝 놀라 처음부터 다시 기도한다. 자주, 오래 눈을 감고 있어도 기도할 내용이 많은 건 아니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불쑥불쑥 딴 마음이 들고 난다. 엄마는 왜 우리를 떠났을까? 오래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한 문제다. 생각해봤자 엄마에 대한 미움만 커질 뿐이다. 스스로를 못 살게 구는 바보 짓이다. 알면서도 새삼스레 궁금해진다. 엄마가 우리를 보고 싶어 할까? 보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어쩌나 그런 엄마를 만나도 기적이 일어날까? 청승 떤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승우는 눈을 떠 삼촌을 바라본다. 기도했어요. 기도나 청승이나 그게 그거지. 잠 안 오면 이리 와서 잔이나 채워. 삼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춘자 누나는 외출을 했다. 방을 빌려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라고 한다. 삼촌 혼자서 연신 술잔을 비워대고 있다. 딸아 승우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공손하게 술병을 잡는다. 쉐보비군 술 따르는 거 하나는 제대로 배웠어. 아빠도 승우에게 술을 따르게 하곤 했다. 아주 특별한 날이었다. 그런 날에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이던 아빠다. 앞으로는 너희를 남부럽지 않게 키울 테니까 기다려라. 그러나 대부분 아빠의 기분은 엉망진창이었다. 삼촌은 톡수염을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힘껏 뽑아낸다. 아프겠다. 승우는 삼촌을 말리고 싶다. 그러나 삼촌의 버릇이다. 누구나 버릇은 있다. 남이 뭐라 해도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다. 승우가 눈을 깜빡거리는 것처럼. 승우는 눈을 깜빡이는 버릇 때문에 아빠한테 자주 얻어맞았다. 다리 병신이 모자라서 눈깔 병신까지 되고 싶은 거냐. 아빠 앞에서는 오로지 깜빡거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고 다른 생각은 아예 할 수 없게 되었다. 또 딴전을 부린다고 얻어맞곤 했다. 아빠는 아들의 버릇이 마음에 안 들었겠지만 그 때문에 아들은 자주 바보 멍청이가 되었다. 승우는 술잔이 빌 때마다 술병을 든다. 삼촌은 갑자기 승우에게 술잔을 내민다. 승우를 춘자 누나와 착각이라도 한 것일까. 마셔봐. 못 마셔요. 사내라면 술을 마실 줄 알아야지. 넌 뭐든지 남들보다 빨리 배워야 돼. 그러지 않고선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 어른들의 세계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있는 듯 보이진 않는다. 다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는 수학 문제처럼 어른이 되는 일도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어른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곤 했다. 어른들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할 것도 없었다. 어른 흉내는 더더욱 질색이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꼭 그렇게만 살고 싶다. 엄마가 차려주는 아침을 먹고 급식비를 제대로 내고 학원도 과외도 다닐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러나 요즘 승우의 마음이 바뀌고 있다. 어서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 남들보다 빨리 배워야 한다는 삼촌의 말은 사실이다. 곁에서 지켜주는 사람이 없다면 많은 것들을 스스로 할 줄 알아야 할 테니까. 오빠 술 마시지 마. 연희의 목소리다. 연희가 실눈을 뜬 채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승우가 대꾸하기도 전에 연희의 눈은 수르륵 감긴다. 어른이 주는 건 마셔도 돼. 승우가 고개를 젖자 삼촌의 얼굴이 일그러진다. 쪼다처럼 동생 하나 확 휘어잡지 못하냐? 쪼다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술잔을 받은 건 아니다. 아빠한테 배웠다. 술 취한 사람 앞에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된다는 것을. 불을 삼킨 것처럼 속이 화끈거린다. 술 취하게 만들기로 작정한 듯 삼촌은 다시 술잔을 내민다. 처음만 겁나고 어려워.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팔개 슈퍼 주인 아줌마 몰래 과자나 빵을 슬쩍슬쩍 하던 근호의 말이다. 술 취한 어른들이 왜 수다쟁이가 되는지 알 것 같다. 승우는 딸꾹질을 해대면서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한다. 엄마를 만나지 못했던 부분에서 그만 목이 맨다. 아휴 엄마가 마중이라도 나와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냐? 삼촌은 마지막 술잔을 비우고는 벌렁 자리에 눕는다. 엄마가 고향으로 갔대요. 그런데요. 엄마의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뒷말을 더하려다 승우는 입을 다문다. 승우는 천장을 바라본다. 엄마의 얼굴이 형광빛 불빛 사이로 어른거린다. 여수까지 오면서도 딱히 엄마가 그리웠던 적은 없다. 산동네에 살 때도 마찬가지였다. 어쩌다 생각나곤 했다. 엄마를 찾는 연희 때문에 연희를 돌보는 일이 힘겨워서 엄마가 필요했을 따름이다. 승우는 배낭을 뒤져 엄마 사진을 꺼낸다. 사진 속의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다. 실제로 엄마의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럴만도 했다. 엄마 주위에는 언제나 인상 쓸 일들만 수두룩 했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사진 속에서나마 실컷 웃고 싶었던 모양이다. 이리 줘봐. 삼촌이 승우 쪽을 향해 비스듬히 누워 있다. 승우는 잠시 망설이다 사진을 건넨다. 잠깐만 보고 돌려줬으면 좋겠어. 승우의 마음과는 반대로 이리저리 한참을 들여다보는 삼촌이다. 너희 엄마, 바람나서 집 나갔지? 바람이 났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안다. 하지만 아빠한테 넌덜머리가 나서 집을 나갔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하고 싶지 않다. 바람나서 가출한 엄마를 찾아서 뭐하겠어? 아니에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얼굴 반반한 것이 꼭 그쪽으로 생겨먹었네. 바람난 게 아니라니까요. 승우는 악을 쓰며 삼촌의 손에서 사진을 낚아챘다. 후, 사진이 절반으로 찢어진다. 승우의 손에는 엄마의 몸통만 남는다. 자식, 꼴에 성질을 부릴 줄도 안 해. 삼촌이 사진의 나머지 부분을 휙 공중으로 내던진다. 몸통을 잃어버린 엄마는 웃는 얼굴 그대로다. 냉큼 집어들어 붙여야 한다고 승우는 마음먹는다. 그러나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다. 승우는 아랫입술을 깨물며 속말을 중얼거린다. 난 울지 않아. 그리고 이만한 일로 울어야 한다면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눈물을 흘려야 할 걸. 난 절대로 울지 않는 아이야. 삼촌이 벽에 등을 기대고 앉는다. 바람이 났든 말든 꼭 엄마를 찾아야겠다 이 말이지? 하지만 엄마를 찾을 방법이 없어요. 찾자고 들면 못 찾을 것도 없지. 정말요? 죽어 땅에 묻혀 있지 않은 이상 다 드러나게 마련인 손바닥만한 나라라고. 문제는 네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옳으냐고 승우는 눈으로 묻고 또 묻는다. 나를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너희 엄마를 찾을 수도 있고 영영 못 찾을 수도 있다. 승우는 크게 고개를 끄덕인다. 사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사랑하면 저절로 믿게 되는 거니까. 밥 굶지 마. 그때부터 이미 삼촌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은 승우다. 그 전에 삼촌은 잠시 승우를 쏘아 보다 말을 잇는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네. 조창인 작가님의 길 오늘 여섯 번째 이야기를 낭독해 드렸습니다. 편안히 이야기 속에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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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